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등 우리나라 여행객 인기 해외 여행지 항공권 요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검색 엔진 스카이 스캐너가 지난해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해외 도시 30곳의 항공권 요금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 하노이가 23%, 필리핀 칼리부는 17%, 홍콩은 13%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요금의 하락세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과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노선 확장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스카이 스캐너 담당자는 올해 신규 저비용 항공사의 진입과 기존 항공사들의 취향지 확대로 고객 선택의 폭도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객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만큼 여행 패턴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